지금부터 사진 자료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자, 익숙한 사진 자료가 총 8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분명 익숙하다고 했지만 이분들 중에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번쯤은 만나봤을 법한 이분들, 유관순 열사부터 해서 김구 선생님까지 우리가 교과서라든가 다양한 미디어 매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법한 분들 그런데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잘 모르겠다고요. 실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두둥! 대한중국외전, 이름하여 대웅전 프로로그, 대한인 황기환 지사입니다. 자, 제가 대웅전이라고 하는 이 강좌를 지금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웅전의 주제,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자,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드라마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이 드라마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인 황기환 지사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황기환 애국지사분께서는 왜 대한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을지 그리고 황기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황기환 지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2018년에 한참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방영이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불과 작년입니다. 이 캐스트 찍는 날 기존 작년, 2023년에 황기환 지사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 이 황기환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는 거야. 먼저 1886년 요 때입니다. 개항기 때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한 이후에 한참 이제 격변의 시대, 혼란스러웠던 조선. 그때 순천에서 출생합니다. 보통 순천이라고 하면은 저기 밑에 있는 전라남도 순천을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평안남도입니다. 저기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하셨고 중요한 거는 19살이 되던 해, 1904년에 하와이에 입항합니다. 하와이에. 그러니까 하와이에 입항했는데 이게 가족들이랑 간 건 아니고요. 홀로 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학생활을 하는 거죠. 유학생활을 했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미국에 가서 도대체 뭘 했는지, 왜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런 거는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만 일단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다가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요. 그때 1917년에 미국이 이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근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다 보니까 병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지 공고문을 내고 막 하죠. 병력을 이제 징집하거나 또는 지원병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황기한 지사가 뭐였다? 지원병으로 여기에 입대합니다. 1917년 미국으로, 미국, 미군, 미군이죠. 지원을 해서 미군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황기한 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기사라든가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면 황기한 지사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전투병으로 참여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얘기하는 건 메딕이라고 얘기하죠. 메딕. 뭔가 이제 뭐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후방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대를 활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결국엔 연합국 측과 독일군이 싸운 거잖아요. 독일의 베를린에 가장 먼저 입성했던 부대의 소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군으로서 1차 대전에 참전했다.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 이방인이잖아. 저기 이름모를 작은 나라의 조선의 어떤 청년이 미군으로 자원입대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활약을 했고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뭔가를 달콤한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뭘 줬다? 시민권을 줍니다. 실제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병력이 필요했던 미군이 병역법, 진병령? 병역법을 바꿔가지고 실제 이때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시민권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황기한 지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미국인이 됐어요. 근데 미국인이 됐는데 이 황기한 지사가 썼던 영어식 이름 있잖아요. 영어식 이름이 이렇게 썼더라고 합니다. 얼, 케이, 황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보다 보니 이게 백작, 남작이라는 뜻이 있대요. 어떤 귀족의 그 자기를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황이라고 하는 남자 아, 귀족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영어 이름을 썼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황기한 지사께서 뭔가 외교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무조건 총을 들고 일본군이랑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독립운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양한 방법의 독립운동이 있을 거거든. 근데 황기한 지사는 외교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외교적인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을 좀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내가 이야기했을 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 본인의 지위를 스스로 높여 보이게끔 높아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남작이라고 하는 어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미스터 션샷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김은숙 작가가 썼는데 그 작가의 해석에 따르면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저도 공감했습니다. 황기한 지사가 어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지만 이걸 한글로 읽어봐. 어 어리 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여러분이 교육과정에서 따로 이제 이걸 내신 공부할 땐 공부하지만 수능에서는 다루진 않죠. 근데 신채훈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뭐 뭐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난가사상 혼 얼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 쓰는 얼 우리 한국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얼 그 얼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왠지 황기한 지사는 이방인으로서 미국에 들어왔지만 실제 그 미국에서 심의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교활동을 할 때 본인의 활동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썼다라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동했던 황기한 지사의 외교활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쟁 끝났어요. 자 1차 지사는 끝나고 나서 1919년 6월달입니다. 자 여기서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는데 1차 세계지사는 끝나고 나서 1919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파리에서 파리강화회의가 열려요. 파리강화회의. 이거는 1차 지사는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가지고 이제 강대국들을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그죠? 어쨌든 이런 파리강화회의가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규식이 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거 수능 한국사회에서 배워요. 잘 생각해봐. 상하이에서 만든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이 되었고 1919년 3월달에 있었던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 4월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 1919년 4월달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리위원부를 세우면서 파리위원부의 위원장으로 김규식을 임명하거든. 왜? 파리강화회의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오. 우리 일본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리강화회의는 일본도 참석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참여를 못할 거를 알고도 간 겁니다. 왜 그랬게? 일단 첫 번째 지금 수업하는 건 아닌데 파리강화회의가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여기서 채택을 해요. 민족자결주의 너네 민족 문제 너네 스스로 결정해. 어? 우리 민족은 독립하겠어. 딱 명분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고 싶거든. 중요한 건 그 당시 김규식이 누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요. 그 파리 즉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황지사를 찾아갑니다. 황기한 지사를 찾아가서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료운동 하려고 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한국대표단의 모습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사진인 거예요. 여기서 위원장 누구였다고? 김규식 선생님이야. 그리고 그 서기장이 누구라고? 황기한 지사입니다. 그래서 서열로만 따지면 보통 3위 정도로 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의 서열 3위 해서 이 당시 외교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황기한 지사구나.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김규식 선생님을 많이 만나거든. 김규식이라는 이름은 많이 봅니다. 근데 황기한이라는 말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제 황기한 지사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 당시에. 자, 1919년 8월 달 하는 이런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인이 바라는 건 일본이 이야기하는 자치나 개혁이 아닌 한국에서 일본이 강탈한 국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반환하는 것. 이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게. 파리 강화웨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나는 우리 일본 너 강화웨이뿐만 아니라 발전시켜주고 있으믄이다. 우리 일본 너 한국을 발전시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으믄이다. 어? 한국인들이 3.1운동을 벌인 것은 그들이 자치권을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라고 자치권이 아니라고 자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일본의 지배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뭔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 맞죠? 학교에 무슨 여러분 땡땡 고등학교에 학생 자치회 있죠? 학생회. 뭐야? 고등학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자치운동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인정해야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우린 싫거든.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일본이 강탈한 국권을 반환해라. 이게 우리의 입장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이 황기한 지사다. 자 그리고 19년 10월 무렵에 내부 문제를 황기한 지사 혼자 파리에 남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를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사실 거기 보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여러분이 볼 땐 재미없는 글로만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관심있게 검색을 같이 하면서 보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거든요. 내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사람 한 명 한 명 이름 얘기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홍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파리 혼자 남았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김규식이 누구한테 황기한 지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920년 5월달 파리 위험부를 폐쇄하고자 하니 이제 런던으로 넘어가시오. 파리 위험부를 없애고요. 런던으로 간대요. 런던 위험부를 둔대요. 근데 여기서 황기한 지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니 그 당시 국제정치의 중심지가 파리거든. 그러니까 1차세는 끝나고 회의를 어디서 했어? 파리에서 했잖아. 파리 강화회의. 그 당시 이제 전세계 제국주의 시기 때 외교의 각축장이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대륙의 중심 지역이 좀 있고요. 그래서 파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파리 사무서도 유지해야 됩니다. 런던을 만들고자 한다면 파리도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했을 때 김규식 뭐라고 했게? 아니 돼요.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들아 황기한 지사보다 김규식 선생님이 한 5살인가 6살 많아요. 이건 더 형님입니다. 어쨌든 돈이 없네. 그리고 혹여나 돈이 있다 한들 그 돈을 관리할 만큼 운영할 만큼 그런 관리자가 없네. 혼자 남았으니까. 혼자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 황기한 지사가 다시 한 번 답서를 쓰면서 서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 혼자라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까 절대로 폐쇄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음 해서 안 되겠다 싶었던 황기한 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러면 런던 위험부가 만들어지면 저는 런던 가서 어떤 임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면서 서신을 주고 받아요. 즉 황기한 지사는 프랑스 파리에다가 파리 위험부를 두고 거기서 외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이 굉장히 힘들고요. 지원을 해주자니 사람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서로서로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런 판단할 내용이 아닌 거야. 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서로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교통국이랑 연통제가 발각이 되면서 자금줄이 끊겼고요. 자금이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만 더 검색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의시하고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정치적 갈등이 일단 심했고요. 일단 제 수업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 모금활동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여기다 딱 끊고 이제 안 보게 편집되겠지. 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 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이라고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바로 위에 상단에 뜰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있는 이 자료집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맨 밑으로 내려다 보면 서한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야. 황기환이 김규식에게 보낸 서한 황기환이 김규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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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환이 김규식 황기환이 김규식 황기환이 김규식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김규식이 파리 한국대표단에게 보낸 서신 김규식이 황기환에게 김규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김규식이 황기환에게 황기안이란 분이 우리가 잘 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구나.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 97번 황기안이 김규식에게 보낸 서한을 지금 눌러놓고 보는 과정에서 캡처한 거기 때문이야. 해서 보시면 되고 실제로 김규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김규식에게 이런 식으로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황기안이 김규식에게 보낸 서한 바로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맥켄지가 김규식에게 보낸 서한도 있습니다. 맥켄지라는 이름을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데 검색을 해서 보잖아. 내가 그 배경 지식이 조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서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튼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대화 내용은 이런 데서 제가 좀 찾아온 거고 황기안 지사가 1920년 5월 잡지 자유한국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자유한국 라꼬렛 리브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이 발행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프랑스에서 했다. 프랑스에서. 먼 이역말리 저기 먼 이국당에서.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이라고 해석이 되는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저는 이걸 자료를 찾다가 자유한국이라는 이 잡지의 이미지를 보니까 괜히 그냥 닭살돋고 소름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한번 이렇게 써있어.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런 거 생각나잖아. 대한사람 대안으로.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먼 프랑스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놓지 않고 이런 잡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 잡지가 창간호호부터 해서 약 1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호수가 발행이 되는데 각 1,000부씩 발행합니다. 한 번 발행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오고 여기저기서 모금활동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돈을 막 투자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지.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잡지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왜요?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싶은 거야. 세계 여러분, 프랑스 지식인들 잘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일본이 얘기했던 그거 싹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자치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거 뻥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주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런 걸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터넷이 없으니까. 손바닥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지 몰라. 그냥 일본 거겠지. 끝! 관심이나 있어요.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나,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대. 그렇대. 그렇다 합시다. 관심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없잖아요. 우리조차도 먼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크게 관심이 없잖아. 마찬가지라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이란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잔혹하게 통치하고 있다. 도와주세요. 세계 여론의 호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 자, 1919년에서 20년까지 유럽 각국 신문에다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517회를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횟수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뭔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유럽 각국 신문에다가 한국이란 나라가 저기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에 저렇게 작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일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호소해야겠죠.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 왜?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되니까. 우리의 힘든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의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죠. 세계 여론이 꼭 그렇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여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셨다. 1920년 9월 달에 런던 위원부로 이동해서 런던 위원부의 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런던에 잠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런던 위원부 위원까지 하셨다. 그리고 1920년 12월 달 구주의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 같은 거를 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주의 우리 사업. 구주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구라파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라치는 그런 거 말고 구라파라고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유럽이야, 유럽. 유럽 대륙에서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검색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걸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황기한 지사가 이런 걸 간행했다는 거예요. 아, 저 먼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저 멀리서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끊임없이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알려져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포기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게 황기한 지사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다음, 1921년 6월달 대형제국 식민지 수상회의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목부터 대형제국에서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의 수상들끼리 모이는 거야. 대표자들끼리. 예를 들면 외교회부 장관이라고 합시다. 국무총리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식민지 수상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회의를 했나 봐요. 그 회의장에 가서 각각 수상들한테 이 황기한 지사가 무엇을 나눠줬다? 이거.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한국민의 청원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광복, 해방을 맞이하고 싶다. 일본이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겨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수상들이여. 무슨 얘기야? 강대국들이야.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강대국들이야. 강대국들이여. 잘 들어주세요. 일본이 저런 나라입니다. 우리 독립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다. 되게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감정 입을 해봐.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활동하셨을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머리를 엄청나게 썼겠죠. 그 기사 한 줄 보고 아 몇 날 몇 시에 그 지역에 어떤 어떤 나라 대표단이 가는구나. 그분들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경호원들을 뚫고요. 어떻게든 뭐 사람들 퇴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이제 영국인 종군 기자입니다. 캐나다 출신 영국 사람이야. 자 페네더릭 맥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맥켄지 기자라고 많이 봐요. 여러분 맥켄지 기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도 이 사진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우리의 거의 유일한 의병 사진. 그죠? 이걸 교과서에서는 어디에서 배우냐면 정미의병에서 배워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제가 정미의병까지로 잡아놨잖아. 그 정미의병에 대한 사진으로 나옵니다. 왜냐고요? 해산된 군인이 합류했거든. 누가 봐도 군인 딱 한 명 보이죠. 가운데. 군인이잖아. 그리고 포수, 농민 아니면 학생, 기타 등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모여가지고 의병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정미의병에서 이 사진 나와. 누가 찍었게? 맥켄지가 찍은 거야. 맥켄지. 이 영국 사람이었던 맥켄지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의병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할 때 의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로 살다 죽느니 자유대한인으로 죽겠다. 자유인으로 싸우다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인터뷰 내용과 이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맥켄지 기자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훈장도 줘요. 이 맥켄지 기자를 한국으로 보내게끔 맥켄지 기자가 한국으로 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황기한 지사랑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황기한 지사가 언제 맥켄지 기자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은데 이 황기한 지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어떤 제 불. 프랑스에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시는 어떤 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찍었던 이 사진은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또 다루게 될 겁니다. 한 번 보시면 좋겠죠? 자 제1차 세계전이 이때 종전이 됩니다. 종전되는 게 1918년에 끝나요. 어쨌든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활동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외교 활동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그냥 글 쓰고 신문에 기고하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인들을 위한 외교적인 활동을 이런 것들도 했다는 거야. 자 그 당시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철도 공사가 있었답니다. 그 철도 공사의 현장에는 한국인 노동자 500여 명이 있었대요. 그건 궁금하잖아. 아 선생님. 그럼 무르만스크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러시아 땅이 우리 한국인들이 노동자로 갔습니까? 일제강정기인데. 아니 일제강정기인데 거기 왜 갑니까? 생각해봐. 일제강정기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땅 안에서만 사니 도망가겠죠. 어디로요? 간도나 연해주로. 그치? 근데 연해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수업시간에 들어봤겠지만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에 있었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이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 물론 스탈린 때 강제 이주 말고도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러시아 땅에서 철도 공사가 크게 필요했는데 노동자가 필요하네?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잖아요. 이리 와봐. 까레이스키 이리 와봐. 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여기로. 거기서 노동자로서 일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1차 대전이 끝났죠.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이 무르만스크를 점령해요. 그랬거든. 선생님 영국이랑 러시아는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세계사를 공부해보세요. 세계사는 중간에 러시아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거든. 어쨌든 그러면서 영토를 상실한단 말이지 러시아가. 그 영토 상실하는 지역에 영국이 점령합니다. 어쨌든 무르만스크 이 지역을 영국이 점령하면서 500명 중에 200여명이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국이 데려가요. 영국이 데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국이 데려갔으면 전쟁까지 끝났으니까 영국의 땅에서 사는 건가? 우리 영국 땅이 사는 건가라고 생각했겠지. 노동자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일본이 등장한다고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대일본제국 신민지 주민이니까 신민. 그들은 신민이라고 불렀죠.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청도로 송환해주세요. 왜 하필 중국입니까? 중국 청도에서 일본이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었나봐. 그래서 청도로 송환해주세요.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동시키겠습니다. 라고 영국한테 협조 요청을 보낸 거예요. 일본이 대사관을 통해서 영국 정부에 야 너네 있잖아 한국인 데리고 있다며 그 한국인 우리한테 보내줘. 어차피 한국이란 나라 없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걔네 우리 거야.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영국 뭐라고 했게. 일본 대사관과의 약속이니까 보내주자.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200여 명을. 그런데 여기 있는 200여 명은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싫어서 연애주로 이주했고 그 연애주에서 여기까지 건너온 사람들이잖아.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싫다고요. 식민지 사람으로도 식민으로서 살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한국인 노동자 200여 명이 누구를 찾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 위험부의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서한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자유가 보장된 유럽 땅에 남고 싶습니다. 라면서 파리 위험부의 편지를 쓴다. 쓴다고요. 그럼 파리 위험부에 누가 있는데? 여기 아까 봤던 황기한 지사가 있네. 거의 홀로 활동했다 그랬죠. 그 소식을 들은 거야. 누가? 황지사가. 우리의 동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본으로 강제 소환되는 거잖아요. 물론 장수는 중국 청도지만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정말 싫은데 보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전에 들은 거지. 누가? 황지사가. 그래서 홀로 홀로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영국 대사관 가서 영국 어떤 정부 가서 아니 저 사람들 일본인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일본인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노력하셨거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혼자 하셨죠. 조직적으로 뭔가 자본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네. 200명 중에 35명 정도만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혼자 힘으로 35명의 한국인을 구출했다고. 나머지는 소환됐지만 이분들은 구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데리고 와요. 프랑스 데리고 와요.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쉬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쉬프라는 도시에 정착하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실제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외교적인 어떤 뒷배경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한국 동포를 위해서 외국에서 홀로 그렇게 애쓰셨다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게 저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쉬프에 정착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겠니? 잘 생각해봐.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야. 인종차별도 있었어. 게다가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있을 수도 없어. 많아. 일본보다 많아. 식민지 운영하는 나라라고. 근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 나라의 노동자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했어. 얼마나 차별했고 얼마나 멸시받았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한다면 공동묘지 만드는 거 또는 시신수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소름돋고 조금 감동적인 거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은 이 노동자들이 황지사가 활동하는 그 외교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모금활동에서 도와줍니다. 잘 생각해봐. 감정이입을 해보자고. 어? 선생님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당연하죠. 저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전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잖아. 그 현실이 내 앞에 닥치잖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라고. 누구는 이걸 냉소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네가 버는 돈이 얼마 야 그거 모아가지고 뭐 독립되겠어? 야 그거 해봤자 뭐 종이 몇 대 몇 세 찍지도 못해. 뭐하러 해? 너 그냥 맛있는 거 먹어. 이럴 수 있잖아. 누구만 삐딱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한국 민족주의자고 나는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이름 모를 분들의 노력들이 내 피에 녹아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딱고 살면서 한국인인 한국인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걸 한 번쯤은 느껴보면 좋겠다. 저는 이런 거 찾아볼 때 굉장히 좀 약간 소름도 돋고 좀 감동인데 한 번쯤 느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활동했던 황기한 지사가 이제 1921년입니다. 이때 8월달에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료집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날씨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황기한 지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미국으로 오시오. 왜 그랬게? 세계사 하시는 분들 동아시아 사시는 분들 왠지 동세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자 세계사랑 동아시아에서 배우는데 1921년 뭐가 있었게 워싱턴 회의가 열립니다. 워싱턴 회의 좀 어려운 거 물어볼까? 워싱턴 회의는 어떤 나라에서 열렸을 것 같아? 미국이요. 잘했네. 그럼 어떤 도시에서 열렸을 것 같아? 그렇지. 워싱턴. 잘한다. 세계사 하세요. 아무튼 해서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리거든. 이거는 1차 대전 끝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방세계들이 국제지서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예요. 그렇거든요. 해서 여기서 워싱턴 회의가 열리는데 황지사 그대가 유럽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시오. 그러니 미국으로 건너와서 힘을 좀 보태주겠소. 왜? 워싱턴 회의에도 강대국들이 모여서 국제지서를 논의하니까. 게다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던 나라에서 열리는 거니까 와가지고 좀 도움을 주시오. 해서 황지사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건너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워싱턴 회의가 21년부터 22년까지 열렸는데 실제 거기에 우리의 독립청원서라든가 우리의 요구상은 일절 상정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력이 약해요. 우리는 국력이 약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까운 근 100년간의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력이 약하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잘 안됩니다. 일은 잘 안됐으나 더 안타까운 거는 1923년 4월 18일 날 심장병으로 사망하십니다. 참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오늘이 2024년 4월 18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4월 18일 날 심장병으로 사망하시고 그 당시에 그의 나이 향년 37살입니다. 37세.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 건너갈 때 혼자 건너갔다고 그랬죠? 가족이랑 간 게 아닙니다. 혼자 건너갔는데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뭐 가족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저 작은 비석에 이렇게 쓰여진 작은 비석과 함께 뉴욕 퀸스에 있는 마운트 올리브의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혀 계셨어요. 근데 이게 무덤이 지금이야. 아 이분의 무덤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따서 그려온 건데 실제로 그 당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저 공동묘지 중에 있는 이름모를 무덤일 뿐이었어. 뭐 태극기 꽃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가족이 없으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었다고. 그치? 이런 참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 굉장히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지. 미국 땅에서 뭔가 가족이나 연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인사도 좀 하고 아유 좀 고생 많으셨죠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자 보면은 이 비석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 비석을 제가 직접 그려온 겁니다. 대한인 황기환 지묘 여기서 지는 어주사 지자야. 지 어주사 그래서 뭐뭇 의란 뜻입니다. 황기환 의묘란 뜻이고 실제 옆에 뭐라말라 써있는데 그거는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 케이 황 써있죠. 그리고 본 인 코리아 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은 태극기도 있고 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황기환이라고 하는 그 애국지사께서 활동했던 내용이 임시정보 자료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 이런 분 있었대. 근데 뉴욕에서 돌아가셨대. 사망 기록이 나와요. 그 뉴욕 거기서 이제 뉴욕시 뭐 뉴욕시? 거기서 사망 기록이 있긴 있어. 찾았어. 근데 무덤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무덤이. 무덤이 어딨지. 어딨지. 못 찾았지만 어쨌든 황기환이라는 분의 활동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황기환 지사에 대해 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합니다. 훈장 드린 거예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아직도 묻혀 계셔서 저희가 지금 찾으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는데 그래도 선생님께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선생님께 추서하겠습니다. 훈장을 이제 추서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에 계셨던 한인 목사 중에 장철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뉴욕 목사님이야. 장철우 목사님께서 이 황기환 지사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황기환 지사의 무덤을 처음부터 이렇게 찾고 다닌 건 아니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황기환이란 분이 있었다. 뉴욕 어딘가 무척 계신다고 하더라. 아 그래? 내가 뉴욕에서 지금 한인사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찾아볼까? 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동묘지를 다 본 거예요. 직접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돈 주는 게 아니야?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직접 황기환 지사의 무덤이 이건가 저건가 찾아냈어요. 찾아냅니다. 그리고 2013년 국가보훈처의 뉴욕 한인교회에서 요청을 하죠. 찾은 것 같습니다. 황기환 지사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때부터 실사단이 파견되었고 본격적으로 유해 송환 이 황기환 지사를 우리가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고국 땅으로 이걸 이제 절차를 밟거든. 근데 국가보훈처의 관계자가 이제 나와서 하는 인터뷰라든가 그 글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야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모시고 올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래.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응? 모셔가.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요. 법적인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황기환 지사가 가족이 없다는 거야. 가족.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된 거예요. 연고 없이 가족도 없이 사망자가 됐어요. 그러면 무덤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무덤을 좀 이렇게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황기환 지사를 이렇게 모시려면 이렇게 무덤을 파야 되는데 그거를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연고 가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가족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한국에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거친 끝에 국가보훈처의 엄청난 노력 끝에 결국에는 돌아가신 지 무려 100년 만에 2023년 순국 100년 만에 귀환하십니다. 이렇게 너무 잘 그렸죠? 가 아니고 잘 그렸다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한 번만 보세요. 얘들아. 아니면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도 있고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어. 작년에. 뉴스도 나왔는데 이 영상 한 번만 보잖아. 그러면 제가 음악을 지금 여기다 깔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음악을 깔아드릴 수 없는데 거기는 음악도 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왠지 그냥 막 닭살 돋고 소름 돋고 막 그래요. 그냥 뭔가 마음이 그래. 나는 이 사진을 볼 때 뭐가 가장 감동이었냐면 뒤에 물론 저는 대한항공의 무슨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국적기 코리안 에어 써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환기한 시설을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너무 잘했죠. 나 또 닭살 돋아. 보이니? 지금 안 보이니? 또 닭살 돋아요. 나만. 또 나만이야.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침쳤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했죠.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홍범도 장군 편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캐스터 다 찍어놨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제가 장군의 기한이라는 캐스터를 세 개나 찍어놨거든. 근데 홍범도 장군 모시고 올 때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서야 늦었지만 이제서야 장군님 모시러 왔습니다. 장군님 이제 일어나시죠. 저희가 고국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봉우동 전투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올 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우리 영공을 넘어올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를 한 대씩 딱 예편에서 쫙게 편대를 맞춘 다음에 그 모시고 오는 기장 그 마이크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장군님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대한민국 공군이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자마자 옆에 있던 딱 전투기의 다들 필수로 이러면서 비행기를 딱 인사하면서 온다고 또 닭사도다 어 나만 또 나만 너무 잘했다고요. 너무 잘했죠. 이게 너무 잘한 겁니다. 해서 이거를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분이 그 1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됐습니까? 아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이유는 이분의 이야기가 미스터 션샨이란 드라마 이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과 너무 비슷한 행적을 보이거든요. 혹시 이거 드라마 주인공이 실주는 분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항상 그 뉴스라든가 언론에 나올 때 이 미스터 션샨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유진초이란 주인공과 황기한 지사가 얼굴이 같이 오버랩 되면서 같이 나옵니다. 행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시대도 다르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작가죠? 김우숙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황기한 지사라는 분을 알고 그 작품을 쓴 건 아니고 작품에서 가상의 인물로서 유진초이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드라마 주인공이 실주는 분 아니까?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의 인생 드라마 미스터 션샨인입니다. 자 포스터를 이건 좀 해야 돼. 잘 그렸죠? 잘 했다고 해줘. 그래야 제가 신이 나죠. 우쭈쭈 우쭈쭈 해줘야 제가 좀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가끔씩 아이들이 D&D도 그렇고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차피 어플에서 반전시킨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얼마나 인간미가 넘칩니까? 중간에 구멍도 나와 삐져나온 것도 있고요. 진짜 직접 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렸다. 잘 그렸죠? 이 포스터인데 미스터 션샤인이란 작품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환기한 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이 미스터 션샤인의 등장임을 총 5분이 나오십니다. 이 강좌랑 관련된 구성은 제가 OT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실제 5분의 이제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물론 주인공의 연기뿐만 아니라 조연으로 나오시는 모든 등장임을 전부 다 훌려갑니다. 진짜로. 이 드라마를 제가 얘들아 듣고 온 것도 없고요. 뭐 역사적인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이건 뭐 역사 왜곡이냐 뭐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작품으로 봐요. 드라마로. 드라마가 나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에 좀 집중을 하거든. 근데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울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선생님 누구 누구예요? 누군지 혹시 보입니까? 안 보일까 봐 살짝 보여드려요. 이분들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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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PD님이 변유한 씨를 되게 좋아한대요. 변유한 씨를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못 그렸다고 아까 혼났어요. 자랑하려고 잘 그렸지? 했더니 너무 못생긴 걸 그렸잖아요. 저 미대에 나오지 않아서 저 미술 몰라요. 그냥 제가 따라 그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작품에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를 제가 조금 이상하게 그렸다고 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저 미대 전공 아닙니다. 해서 이런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왜 미스터 션샤인을 제가 작품으로 정했느냐 이 시대적 배경이 신미양연때부터 정미의병때까지입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게 주요 내용을 다루는 시기는 1900년 무렵부터 1907년 무렵이야. 근데 실제 조금 더 올라가면 1871년 신미양연부터 1907년 정미의병때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능 한국사에서 배울 땐 이 내용이 어디랑 겹치냐면 개항기부터 국권피탈 과정까지에요. 그래서 드라마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볼 수 있는 국권피탈 과정까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주제를 선정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대웅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대웅전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의 살짝만 일부만 제가 살짝 소개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자 때는 1875년 을해년 일본입니다. 1875년이라고 한다면 1871년 신미양연끝난지 몇 년 안 지났고요. 1875년 운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76년 1년 뒤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요. 그런 때야 격변의 조선 이때인데 그 당시 일본에 그 당시 이제 친일 앞잡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 협력하면서 조선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도 의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당시 의병이 그 친일 앞잡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갔다고요. 일본에 동지들 한 4, 5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이 찍은 사진도 나중에 드라마에 나오지만 그 동지들 중에 누군가가 매수됩니다. 친일 앞잡이 매수가 돼서 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암살 계획을 했다.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밀고를 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 까메로 등장했던 이분이 나옵니다. 누구게 딱 보면 딱 보면 보이지 않나? 안 보인다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극 중에서 총을 겨누게 배치하는 거야. 친일 앞잡이와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동지가 나를 나에게 총을 겨누 상황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받은 것인가? 얼마면 남은 생을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로 부끄러운 아들로 명예도 없이 조국도 없이 살 수 있나 해서 라고 묻거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총을 쏠 건데 보세요. 이분 누구야? 이 분이야. 누구야? 이분이야. 비슷하다고 봅시다. 그래서 조국도 없이 살 수 있나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총성이 울리면서 이 사람이 여기를 쏩니다. 이 극 중 이 인물이 친일 앞잡이야. 근데 이 친일 앞잡이가 누군지 궁금할 거다. 살짝 보여드리면 이 분이에요. 잘 보이니 혹시? 이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부산행에서 명존세라는 별명을 받으셨던 김희성 배우님인데 어쨌든 그래서 진구 배우와 김희성 배우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둘이 대체하고 있다가 이 김희성 배우가 빵! 쏘면서 이제 진구가 진구 배우가 이제 맞거든. 머리에 총을 넣고 쓰러져요. 근데 연출이 참 나는 너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총을 머리 받고 쓰러진다? 쓰러질 때 넘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입김이 나오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죠. 쓰러진 때 이 진구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의 이름으로 이가 완익 내 놈에게 묻는 것이다. 방금 얘기했던 건 너한테 묻는 것이다. 이 사람입니다. 이완익 물론 이완익이라는 사람이 실전임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뭐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 하고 나서 죽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나니까 이게 그 북한 말투로 써요. 끝끝내 답을 들을 길이 없어졌구나. 야 밀고자를 동지로 착각한 덕에 씩 웃더니 이제 그의 와이프 같은 이제 독립운동 그 의병으로 활약했던 그의 와이프를 찾아갑니다. 그 와이프 누구야? 이분이야.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까봐 실사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분이에요. 오! 이 분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김지원 배우인데 근데 그 같은 작가가 썼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는 연인이었다면서요? 진구 배우랑 여기 있는 김지원 배우랑 근데 지금은 부부로 나옵니다. 까메오로 나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을 겨누고 대체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여기는 이완익이 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입니다. 쏘거든요. 죽기 직전에 대화를 좀 나눠요. 왜냐면 주인공이니까 바로 죽지 않아. 그래서 대화를 나눠야 돼. 근데 여기서 이완익이 얘기하죠. 이 이 의병 이 의병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 죽인다고 조선의 의병이 바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북한말로 하거든. 내 하나 죽인다고 조선의 의병이 바뀔 것 같네. 내 다른 조직원들 어디 갔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지원 배우가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죽이러 갔지. 오래 걸려도 꼭 갈 거야.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김성배가 뭐라고 했다? 그래. 그래하라. 오라. 내 조선을 갈게 갈게 찢어서 팔아먹고 있을 거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표정이랑 대사가 너무 차이집니다. 보고 있으면 진짜 명 존새라고 하는 그 말이 딱 어울려요. 연기 되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조선을 갈게 갈게 찢어서 팔아먹는 그 모습이 드라마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보고 있으면 진짜 내 가슴이 갈게 갈게 찢어지는 느낌이야. 표현을 되게 잘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두둥 대한중국외전 대공전 미스터 션샤인 언제? 4월 24일날 찾아갑니다.